네 날씨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다람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까 그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이미엄 먹고 컸다고요? 누가 하이미엄 먹고 자랐어요? 아유 어머니 말고요 애였어요 누구야 누구? 아 그래? 그래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우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자 내 남자로 부탁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서 있는 영원히 플립 같은 그 여자 내게로 보내주세요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에게 불려주세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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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전화번호는 거라 전화번호는 거라 온세삼 뻔속하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고운님이 부신다는데 이미 누가 더 막힘을 숨긴다 세상을 다 내고 쉬고 있었네 뭘 하필다 춤을 추고 사랑하는 왜 끝한지 민트 노래 민트 노래 나의 끝장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